조금 걸리겠는데? 깨는데? 뭐지 하고 순간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런 식이야? 너무 재밌들? 아니 뭐야 생각없이 쳤다가는 못 깨긴 했겠다 뭐야? 아이고 생각없이 치는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냐면 제가 점프 컨트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프 컨트롤 필요가 없었네 막아놨구나 막아놨는지 몰랐어요 좀 컨트롤 하고 있었어 뭐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지 잠깐만 잠시만 음..잠깐 뭐지? 아..너무 오래 생각하면 또 안되는거야? 아이고 미쳤네 생각없이 쳤어 스프링으로 스프링으로 저도 반동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면 되나?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아.. 좀 반동을 해놓으면 반동을 해놓으면 그게 남아있으니까 아.. 아..왜 같이 쳐지냐 아..왜 같이 쳐져 아..왜? 왓더 아 좀..앞아..앞아..앞아..아.. 아..앞아.. 아..앞아..왜 같이 쳐다보여 아..외..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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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은 저 파워가 터지잖아. 아니 피가 터지니까 안 되구나. 하... 극세사 컨트롤이 필요한 맵인가? 앗살이 그냥 같이 쳐. 야 얘는 어떻게... 나이스! 나이스! 같이 치면 되는 거를... 굳이 한 칸씩 치려고 하다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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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